최근 3-4개월 사이에 가장 주목받는 전문가이자 이사로 승진하신 강영현 이사님께서 3프로TV에 등판하셨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식이 윗방향을 향하기엔 약하다 라며 찐바닥은 아니다라는 여러가지 근거가 방송의 주 내용입니다. 요즘 장을 보면 닷컴버블과 서브프라임의 경험들이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악재들이 발견되고 있다. 흡사 폭탄이 터져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동시에 다른 곳에서 심지어 불이 붙고 있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2-3개월의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지 모르나 추세적으로 돌리는 느낌은 포착이 안되고 있다. 올라가는 듯해도 떨어지는 것은 에너지 부족 즉 유동성 부족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역금융장세가 한번 꺾이면 역실적장세로 들어가는데 역실적장세에 들어오면 잘해봐야 박스권이고 기간도 길어질 것이다.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잘못하면 좋은 종목이라고 샀는데 반토막을 넘어 반의 반토막 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 생산과 소비투자 지표를 보면 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는 부러지는 거고 금융시장에서 돈은 줄어들고 어딘가에서 터지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터질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용장고 문제, 기업과 가게의 부채 문제, 기업 실적과 재고의 문제 등을 짚어주셨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지금이 GDP 22조 구간인데 시총이 많이 날아갔죠. 엄청 싸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스닥에서 50% 이상 하락한 종목이 54% 이상이 되고 GDP 대비 지수 역시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 보이죠. 13.6배까지 빠진 것이 2018년 10월이고 지금은 16배인데 이 지표의 기본 가정은 매출이 12%이고 영업이익은 4.3% 증가한다 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 가정이 지켜진다면 3, 4분기에 반등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지켜지지 못한다면 리세션 즉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그럴 경우에 지수는 더 꺾일 것이다. 리세션이 왔을 때 PER은 평균적으로 11.7배 즉 12배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PE 12배가 바닥인데 아직 16배니까 리세션이 온다고 가정하면 여전히 하방 압력이 있는 것이고 어닝이 더 부러지면 PE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는 훨씬 더 많이 빠질 여지가 남아있죠. 미국 기준으로 지수가 추가 하락한다의 근거입니다. 레버리지 즉 신용장고는 현재 22% 정도 빠진 상황이죠. 20%에서 30% 정도 빠지면 단기 반등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리세션이 오게 되면 50% 이상 빠지게 되기 때문에 즉 고점 대비 신용장고가 반토막이 나야 하기 때문에 최근 지수가 빠진 만큼 한 번 더 빠져야 한다. 08년도나 00년도만큼 빠지는 수준 정도라고 가정하면 4,800억 달러까지 빠져야 진바닥이 온다. 빨간 선이 신용장고가 빠지는 수치고 파랑 선이 S&P500 지수인데 방향이 서로 반대를 향하죠. 현재 신용장고가 빠지고 있고 지수는 더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수 하락의 근거는 계속 나옵니다. 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여전히 너무 높다. 앞에서 리세션이 왔을 때 골짜기처럼 빠지는 것이 보이죠. 사람들이 현금은 없는데 주식을 팔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지는 지수입니다. 파란 선은 소비 여력인데 꺾이고 있고 주황색은 주식 보유 비중인데 버티고 있죠. 소비할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내다 던지겠다. 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리세션이 와서 기업 실적이 부러지게 되면 사람들의 현금 비중이 올라가고 즉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상황이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다 던지는 상황이 오면 주식이 꺾일 것이다라는 근거죠. 컨테이너 지수를 보면 빠지고 있고 원자재 값도 빠지고 있고 빨간색은 구리 같은 산업용 메탈인데 이것도 빠지고 있고 결국 원유도 빠지지 않겠는가 즉 물가가 잡힌 게 아닌가 10년물 국채가 오르는 걸 보니까 침체가 안 오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이 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도 올라가고 원유값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원유, 주식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으나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단기 반등일 뿐이다. 이유는 패드가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단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잔기 국채 금리가 빠지면서 신용 대출은 쪼이들고 은행은 돈을 못 밀어내고 결국 지수의 다이빙이 한 번 더 올 것이다. 훨씬 더 크게 꼬라박을 수가 있다. 경기 지표를 보면 이미 침체에 들어간 것이 더 확실해진다. 뉴 오더 ISM 지표를 보면 고객들이 갖고 있는 재고 자산은 쌓이고 있죠. 반면 신규 주문은 감수하고 있죠. 전형적인 리셋션으로 가는 지표입니다. 생산 소비 투자 중에서 생산이 거꾸로 가고 있고 결국 소비 또한 부러져버린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3, 4분기는 안 봐도 뻔하다. 서프라이즈는 나오기 힘들 것. 경기 침체는 이제 시작일 뿐인 게 파란색으로 칠해진 구간이 침체 구간인데 50이 경기 침체의 시작이고 40 언더까지 가야 되는 건데 지금 50 언더를 향해 가고 있죠. 침체는 이제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소비 지표 또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보라색 미지간이라고 쓰인 게 보유 자산을 의미하고 검정색은 고용과 월급, 즉 소비 여력이죠. 돈은 없는데 자산을 들고 버티고 있죠. 지금은 멀쩡하지만 앞으로 쓸 돈이 없어서 결국 자산을 팔아서 써야 한다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올라갈 때가 아니라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 리세션이 올 것이고 그때 진짜 하락이 올 것이다. 지금의 반등이 한 달 갈지 네 달 갈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더 깨질 게 없이 지수가 충분히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야말로 매수 타이밍이다.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말고 충분히 회복이 된 후에 들어가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대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내가 1억을 주식에 넣어놨는데 많이 빠져서 그 돈이 5천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2천만 원만 남기고 3천만 원은 뽑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올라갈 짱이면 그냥 2천만 원으로만 운용하고 3천만 원에 대한 미련은 버려라. 나중에 그 5천만 원이 5백만 원쯤 돼야 진바닥이 나올 거다. 어차피 화랑장이 오면 한 달 늦게 들어가도 다 버니까 현금을 보유한 채 굳이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말고 기다려라.